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г 슈퍼러 2시간 후 뭐한 일이고? 네 하늘은 내 만들어목을지도 못해요. 그건 그렇지. 뭐고장났데? 이거 뭔데요? 스폰 받았지 왕사방이 매일 왔길래 나는 사귄가 싶었는데 물건 보냈더라고 그럼 줄데요? 근데 타이밍 기가 막히냐 그러니까 매일 쏘데요 하나? 두개 들었는거 아니야?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한국어 지금 뭐는 없었네 일단 지금 하나 씁니다 쏘라 어차피 두개니까 일단 이래야 돼 처리한다 4채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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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채널 4채널 이게 총 6대 까지 연결되는데 2인 2개 아 총 6대라고? 아니 2인 2개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최대 양이 6대고 그래가지고 선두에서 끝까지 1.2킬로 까지는 부품이 되고 투팩으로 50시간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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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 괜찮지 럭딸록 안하고 럭딸록 안해서 티도 안나고 장착되어 있는게 티 안나고 아무거는 상품질이겠지 오 미치 우선거는 못하잖아 한 세트 한 세트 어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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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까 나도 살까 아 그것도 꼬무 아니에요? 어? 꼬무 아니에요? 나도 꼬무지 꼬물도 나는 근데 솔직히 꼬무 미만 잡인거야 가상비는 꼬무가 좋지 아 보자 렌즈도 들어가있나 렌즈도 들어가있으면 머리 좋은치 어 렌즈도 있어 어 렌즈도 있어 친절하네 일단은 기존걸 탈거를 좀 합시다 렌즈도 있어 어 렌즈도 있어 렌즈도 있어 그건 없어요 렌즈도 이 봉제? 어 없는데 그러면 렌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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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 다 해주라 에잇 단추 부분을 떼야지 붙어있는거 아 쪼금 아쉽다잉 다 열어줘 에잇 이만큼은 못 추게 브라인더 클래치 지금 일단은 이 외신 장비 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지금 다른 그 소니 외장형 녹음기로 동시에 녹음하고 있는데 지금 녹음 품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까 이거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 풍절음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잘 잡아주는데 풍절음 잡아주는 대신에 인터컴을 했을 때 통화할 때 품질 자체가 음성이 좀 많이 매우 손실되는 느낌이에요. 풍절음 하나 안 들려서 괜찮은 그거는 좋은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게 블루투스 연결하면 블루투스에 배터리 잔량까지 표시거든요. 서로 이게. 블루투스 상호 통신이 된다고 해야 되나 본체 간에. 배터리 잔량을 또 전원을 넣었을 때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원을 넣었을 때 배터리 잔량이 바람소리를 잘 잡아주지만 품질이 별로다 지금 이것도 테스트 해보는거에요 지금 윈드쉴드는 열어가지고 맞바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좋다 진짜 좋다 아 그리고 이거 지금 백미러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지금 백미러는 내가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그 뭐라카드라 어 네 지금 주문을 해놨는데 백미러가 지금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거는 양해해 주시구요 일단은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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